오늘의 주소는 아침에 4시에서 6시에서 5시에서 6시에서 6시에서 30분간 개통받는 자체사 오늘의 주소는 오늘의 주소는 오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예쁘다 해장 에어장 이거 먹어봤습니다 이걸 먹어봐 맛있어 원래 뭐 안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국 스킨이랑 지방시 립밤 두 개 샀어요. 이제 뭐 떠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진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설마.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겠어. 좀 신기하지 않아? 이런 게 1년 사이에 생겼다는 게. 해외에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택배하기. 꼭 타고 가고ek. 빨리 가자. 내려가야 하는데? 어 내려가야지. 도착한 소감이 어때? 어? 도착한 소감이 어때? 기쁨 기쁨의 표시야? 응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신나셨어 내 스킬이 있나 가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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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라 뭐야 택시 잡아야 되는데 택시 이리로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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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대기줄인가 봐 대기줄인가 그런가 본데 그래서 벨이 난가 줄이 이렇게 많은데 어떡하냐 지금 택시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돼? 내가 주소로 그 호텔명을 알려줄게 호텔명이 주소로 적어야돼 아니면 그냥 명칭으로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호텔인지 제주도에서 여행 안 맞고 제주도 날씨는 여행부터 확정하게 natural 3분만 명옭여행 2분만 명옭여행 아 진짜 너무하잖아 이런 게 여행의 뮤직비디오 지하철 이런 게 여행의 뮤직비디오 지하철 이런 게 여행의 뮤직비디오 어디에 타? 머리 어디 가는 줄 알고? 일단 타라고 해? 일단 타? 타라고 해? 아 진짜 30분 아 디스플레이스 롱캄브리 롱캄브리 방콕에 도착했는데 너무 지금 멘붕이었고요 이제 택시 기다려서 거의 비행기 비행기 내린 지는 오래됐잖아 저희 3시에 도착했는데 지금 5시에 비행기 사장님이 뿐인가요? 예 제가 이명이 있는 거고 조금만 말아주세요 이명이요 아 2분에 있는 룰 이 시장만 5,000원 네 안 되기지 못하죠 안 되기지 못하죠 아 아 안 되기지 못하죠 여기로 가요. 오 저 비밀스럽게 있는데? 예쁘다. 좋은데? 예쁘다. 한 번 진짜 수영은 해야겠어. 아 좋아. 슬로우. 하쿤이 찡찡 다. 땡큐. 땡큐. 좋지. 어 괜찮다. 좋아 좋아. 오 여기 수영장들다. 어디? 여기. 아 이거 열어서 보여줘. 여기. 수영장들. 어 이거 봐요. 오. 오 좋아. 문 닫지? 벌레. 맞아. 저희의 아늑한 침실. 욕실 안 봤지. 아 근데 옷걸이가 이렇게 돼 있네? 저희의 욕실. 아 근데 욕실은 항상. 왜? 몰라요? 아니 근데 나쁘지 않아. 어 물 한 번 틀어볼까? 물이 엄청 깨끗하다고 그랬어. 오. 오. 진짜 깨끗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완전 새로 지은 호텔이라 완전 깨끗하고. 좀. 한국으로 따지면 글레드? 글레드 호텔 느낌? 완전. 저희는 지금 이제 빨리 씻고. 프라이탁을 가야 되거든요. 아홉시까지 막. 아홉시까지 하니까 빨리 씻어야 돼. 예뻐지는 죽고. 예뻐져요. 누구보다 더.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아니 저희가 프라이탁 가려고 했는데. 프라이탁이 지금. 시간이. 영업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니 무슨 택시 탔는데 택시 2시간 걸렸어요. 맞아요. 이상한 택시라고. 맞아. 이상한 택시. 빨리 좀 하세요. 네. 근데 여기 잘 안 보여. 응. 조명 때문에. 맞아. 잘 안 보여. 그래도 호텔은 매우 좋다. 호텔은. 매우 좋다. 제일 완벽하다. 슬렉슬렉. 슬렉슬렉. 오. 이거 빨개? 아닌가? 빨갛다. 안 빨갛네? 응. 이제 나가자. 나갑시다. 너한 펜슬 안 챙겼나? 무슨 펜슬? 펜슬. 검은색 펜슬 안 챙겼나? 어 안 챙겼는데. 그리고 기분전환 해야 되고 있어. 알지? 응. 일단 프라이탑을. 프라이탑 사야지. 그래로 와질 것 같아. 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일도 많아서. 프라이탑을 사야겠어. 내 머리. 포기해. 나 머리 빠진다. 그래도 결국에는 무사히 태국에 도착을 했다. 드럼쿤 폴리. 근데 지하철을 타고. 바닥은 보면 안 돼. 어? 지금 이 시간에 바닥은 보면 안 돼. 아 근데 마이크 차고 나올 거야. 어? 아 괜찮아. 안 들릴 수도 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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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아니 근데 아홉시까지라고 했잖아. 여기 여덟시까지. 아니 그건 여덟시까지인데. 실제 영업은 아홉시까지 한대. 아 그래? 어디 써있었어? 어. 네이버 블로그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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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시안 왔는데. 베이비몬스터 팬사인회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못보네요. 대. 바. 우와 진짜 이쁘다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 저희 닫아야겠다 끝났다고 할 거 같아 제발 제발 종개장 종개장 근데 이거 어때? 이건 근데 이쁜거 매봐도 돼 한번 매봐봐 나 보여줘 봐 가방을 주고 가방 줘 직원들 표정 굳기 전에 빨리빨리 하라고 직원들 표정 굳기 전에 빨리빨리 하라고 직원들 표정 굳기 전에 빨리빨리 하라고 근데 이제 끈 조절을 해야지 끈 조절을 해야지 예스 땡큐 봐봐 날 봐봐 어 이쁘어 이쁘긴 해 근데 조금 더 끈을 타이트하게 하면 이쁠 것 같아 그치 이쁘긴 할까 여기 샀다 만천이야 만천 너무 비싸 근데 이거 한국에 있을 것 같아 모르겠다 그거는 그건 정말 랜덤이라서 다시 봐봐 이쁘긴 해 근데 그거 매직블락으로 닦으면 다 하얗게 만들 수 있어 사고 싶으면 오늘 사는게 맞아 왜냐면 나는 내일 샐러댕을 할거야 아 샐러댕이 큰거 있으면 어떡해 그럼 뭐 어떡해 근데 지금 그게 꽂히는거 아니야 이런걸 사는게 정말 재활용을 그거 하는거잖아 맘에 드는게 없네 그니까 이거 솔직히 맘에 들긴 하는데 뒤에만 실버였어도 괜찮았을텐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저는 결국에 마음에 드는게 없어서 못삭고 진짜 내일 내일 갔는데 거기도 실버 없고 마음에 드는게 없어 그럼 나 저거 마이애미 살거야 아 저거 마이애미 살거야? 마이애미 올 실버 살거야 내가 내일 투모로우라고 찔며놨기 때문에 안팎이 할거야 근데 갔는데 갔는데 또 없지 갔는데 또 없죠 어? 갔는데 또 없죠 그러면 난 그 돈 그대로 환불할게 어? 400이네 가장 많이 그래 어떻게 400이나 불러 말도 안돼 택시 어디서 잡는게 낫지? 아 근데 사실 어슬러거슬러 쏘디카 쏘디카 모스버거 있네 모스버거가 뭐 모스버거는 한국에 있잖아요 있어? 이게? 몰라 안 먹어봤는데 몰라 안 먹어봤는데 컵더 컵블라이 뭔데? 근데 내가 말했잖아 전으로 만든 찌개같아 아 그냥 여기 다 웨이킹이 가봐 아 인기가 다 많은데? 아 인기가 다 많은데? 인기가 다 있어 김닭 아니 하나 어 돈 주세요 돈? 돈 여기 돈 여기 돈 여기 근데 ilan 와 Cash 돈 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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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이 터미널이 지금 똑같아 어 맞네 똑같애 아 여기 바로 있었네 내가 많았던데 왔네 몰라 아 그러니까 스몰이 품절이란 거지 아 몰라 그래도 웃으시는데 아 땡큐 일단 자리에 앉을까? 얼마 나왔어? 91만 남았는데 500 더 충전해야 돼 그냥 500 더 하지 그랬어 아 아 찾았어? 어디래? 여기다 아 여기야? 라이스 여기 엄청 긴데? 여기 글러브야? 괜찮겠어? 여기를 줄 사야돼 저희가 오늘 먹을 저녁입니다 이게 믹스드 치킨 라이스라고 하는데 되게 줄이 많이 서있어가지고 맛있어 보이길래 샀어요 그리고 태국에서 유명한 팁산마이라는 데서 핫타이 한번 뭐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딥산마이에서 오렌지 주스 샀었는데 이번에도 여금없이 오렌지 주스까지 샀습니다 도가 열심히 간식을 사고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되게 건더기 많이 나와 한번 다시 해봐 하나 더 맛있어? 표정이 맛있어 보이네 이걸 먹어봐 맛있지? 미쳤지? 미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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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맛있지 먹어도 될까? 아뇨 어떻게 먹는 거야? 새우하고 새우 맛있어 새우만 먹어봐 새우 우와 이거 맛있다 소고기 동물이네 여기 밥이 엄청 특이해 이건 뭐야? 여긴 밥이 유명해 고기 동물이네 왜인 줄 알아? 당 육수로 지은 밥이야 맛있지? 그거 맛나? 그거 알지? 삼계탕 할 때 삼계탕에 같이 끓인 밥 삼계탕에 같이 끓인 밥 아아 그 찐밥 향가 맞아 그거야 저 스타트가 아주 좋아요 오늘 오늘 기분이 풀렸어 맛있지? 내가 과자한테 자랐지? 여기 피어 21분은 맛있어? 여기가 여기 피어 21분은 맛있어? 정연한 거 아니야? 응 근데 좋으시겠어요 왜? 오늘 태국군한테 잘생겼다고 칭찬도 받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으시겠어요 하하하하 오늘 베이비몬스터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왜 갑자기 말 돌리시나? 베이비몬스터 아니 왜 갑자기 말 돌리시냐고요 직관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말 왜 돌리시냐고요 싱그러워 어? 싱그러워 핑크빛 불필 원호 세위밤스터 여 저희를 반겨주네요 저희를 반겨주고 있어요 한번 걸어봐 아, 알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건데 선실크 이거 같은데 누가 봐래? 아니, 아니야 너무 다른데? 여기는 여기가 아침 시장 같은 거 그때도 우리 예전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었잖아요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여기서도 좀 먹고 싶진 않지 어, 여기 마트인가 봐 아, 세븐일리 보내구나? 여기 와 잘 나오나? 웃어봐 여기 시돈여행이잖아 빠른 삭제 빠른 삭제 이것도 삭제할까? 다시 찍자 빨리 맛있다 보네 한 번 더 오면 먹으니까 이거야? 생각보다 괜찮나보네 표정이 괜찮아 모르겠어 애매해하지 어우 맛있는데 끝맛이 끝맛이 왜 이렇게 심지 레몬이 물약아 응 crazy 너무 키워 너무 피곤하다 오우 파이맞사지 파이맞사지 출발 today's gonna be a good day